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폭탄을 퍼붓겠죠.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용산 리스크의 서울 8석도 못 건질 판입니다. 여당 수도권 출마자들 아우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그런 어떤 사안이 복잡하더라도 단순 명료하게 그게 핵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을. 지금 이제 이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용산 리스크의 서울 8석도 못 건질 판이다. 용산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용산 리스크는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구시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 아니고 용산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구시를 만들겠죠. 그렇게 다 여러분들 한국은 조작과 사기가 이런 거짓이 일상이기 때문에 정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걸 보고. 용산 리스크의 서울 8석도 못 건질 판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산 리스크는 그냥 장식품이고 원래 서울에서 8석을 못 건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웃고 있지만이죠. 저는 여기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디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며 저렇게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입니다. 서울은 4년 전에 의석수인 8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입니다.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가 아닌 겁니다. 그냥 용산 리스크는 이용되는 구실일 뿐인 겁니다. 경기 의석수도 21대 총선 때 7석보다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도권에 전패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윤 대통령 때문에 용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수도권 선거 책임자와 격전지 후보들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로 속이지 한 21대 총선 때보다도 바닥 민심이 비슷하거나 더 안 좋습니다. 그게 전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한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 사고가 이렇게 부실할까 누구도 선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한국에서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김승태 전 의원은 후보들이 지난 총선 사항보다 더 안 좋다는 볼멘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부터 시작해 적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모든 책임을 공천의 대통령실이 거의 관여를 못했는데 그냥 책임의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떠안길 겁니다. 지금 그 명분들이 다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용산은 선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대한민국 선거는 선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만듭니다.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표를 투입할 수 있는 사전투표 자서를 유령으로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투입하는 것이 않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는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을 몰라야 되는 겁니다.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위조투표지를 실물로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발설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해 11월 8일에 내보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폭주할 것. 아마도 제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2023년 11월 8일입니다. 강서구청장들은 보궐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메인방송입니다. 선거가 한참 전이죠. 11월 8일이니까 시간을 많이 앞둔 시점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예상했는가 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지게 되면 서울에서 세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강남 3구의 6자리 가운데서도 절반밖에 못 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겁니다. 조작 앞에 장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걸 어떻게 예상했냐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러니까 표를 집어넣는 전산 프로그램을 따지면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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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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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조작값 기준으로 25%고 조작값 기준으로 25%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기준으로는 6.7%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값 기준으로 올라있는 자료에서 사전투표율을 6.7% 정도 부풀린 자료인 겁니다. 역으로 그것을 마이너스 6.7% 정도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낮추게 되면 그러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자료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나리오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4월 10일 총선이 만지는 경우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만지는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서울권역의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25% 정도를 만진 겁니다. 이걸 선거인수 기준으로 하면 6.70%입니다. 이 6.70%에게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의 경우 사전투표자수의 25%만큼 사전투표 득표 증가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호남권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5% 호남권을 포함한 경우는 전국의 6.7% 정도의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유령사전투표자를 부풀려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를 빼면 4.15 총선 정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상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씌우게 되면 이번에 얼마를 여러분들 나올지가 그걸 여러분들이 그때가 이게 2020년 11월 8일 날 이게 결과거든요. 2024년 총선 정당별 득표수 전망 지역구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8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상선거였으면 약 17석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17석이 8수로 줄어든 겁니다. 6.7%를 조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7%를 적용하게 되면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가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시험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일에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만지면 그럼 여러분들 뭐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의 46개 가운데서 49개 가운데서 더불당이 46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국힘당이 3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아우성 치지만 용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선거결과를 다 만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수없이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외면하니까 뭐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일에 4월 15일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45석 더불당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죠? 국힘당이 4석 차지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냥 선택하기에 따라 조작하는 선거에 얼마를 부풀리는 것에 따라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디에서 승리하겠냐 그냥 서초갑 강남갑 강남병정도가 성공하는 겁니다. 강남 나머지 서초을 강남을 송파구갑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4.15 총선에서 권영세 후보가 유일하게 강북에 당선됐지만 용산구에서 또 이번에는 패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 4.15 총선에서는 어느 지역이 여러분들 성부가 바뀌었나 이게 다 나오네요. 중구 성동구월 용산구 광진구월 오세훈시죠. 도봉구월 노원구병 이준석이죠. 이런 지역은 뭐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긴 겁니다. 미래통합당.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갑 영등포구월 동작을 나경훈 후보 이런 데 다 이긴 겁니다. 그다음에 서초갑 서초울 강남 여기는 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정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는 이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4월 10일 총선은 거의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이 내용이 언제 방송됐는가 하니까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이 되면 내년 또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고 하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은 먼 거 아니까 전패입니다. 전패. 조작 앞에 장사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소위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에 스스로 입을 닫는 순간 본인의 운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깠냐. 여러분 경기도는 그냥 57대 1입니다. 57대 1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지면 57대 1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 4.15 총선에 8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힘당이. 그러나 실제로는 17석을 차지한 겁니다. 17석을 8석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여기 여러분 5%가 아니고 7.5%입니다. 여기 이건 마이너스 7.5%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4.15 총선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조작 시나리오를 집어넣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7.5% 이런데를 만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57석 국힘당이 1석 차지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데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그 앞에는 선거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 보시기만 7.5% 4.15 총선 수준 정도 조작하더라도 이런 뭡니까 경기도에서 그냥 압승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 조작을 국가의 지도자가 막는 일을 포기하는 순간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이런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하얀님처럼 답을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여러분들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천문학적인 조작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4월 10일을 그냥 내놓고 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 가지고 전망을 해본 겁니다. 인천은 13대0입니다. 13대0. 인천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 한석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7.5%까지 조작하면 13대0입니다. 부산도 많이 밀릴 겁니다. 부산도 여러분들 6대12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여러분들 현재 15인데 12석 가 여러분 줄어드는 겁니다. 18석 가운데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12대6인 겁니다. 저는 최소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몇 주 2주 전만 하더라도 뭐 국힘당의 여러분들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때 저는 참 속으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본질을 볼 수가 없거나 이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서울 경기 인천 전멸하는 겁니다. 왜 용산 때문에 아니고 용산이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지만 그 빌미가 아니더라도 또 만들었을 겁니다. 대업김을 만들든지 업대김을 만들든지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대위탈을 다 만지는 겁니다. 이 부산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도 많이 뺏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선수를 기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핵심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그런 대가가 지금 드러나는 거다. 그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 대선 지선 이제 앞으로 다 뭡니까 그냥 정해진 결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야무지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7.5% 하면 329만 표 정도를 대략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더불당이 194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구. 지금 153석 나오지 않습니까. 총 의석수는 214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 광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4월 15일 총선 수준으로 5% 정도만 조작하더라도 탄핵 개운 저지선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이야기한 지역구 153석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최소한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는 175석 3% 정도 조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나라 사람들이 선거가 얼마만큼 이렇게 지금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뭐죠. 무슨 뭐 용산 때문에 뭐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당신들은 정해진 운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용산 리스크에서 서울 여덟을 또 못 건드릴 판이다. 그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 만드는데 뭐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겠노.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겠노 이야기. 당신들이 이길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선거를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다 뭡니까. 그냥 표를 집어넣는데. 선간이 사람들이 어차피 뭐 10년 이상 정도 그쪽에 줄을 썼으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찬 딱하고 위험한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